정면에서는 음영장난 안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서는 왜 노이즈가 갑자기 늘어나냐고요 뼈 붙어 보이게 얘기하고 싶어서 전에는 노이즈 요만큼 있었는데 왜 후사진에 노이즈가 이렇게 많냐고요 여기 붙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이 환자분이 저한테 오셨던 거는 자기 뼈 수술 잘 됐는지 확인하고자 저한테 오신 건데 제가 저희 병원에서 CT를 찍어보고서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2022년 9월 8일 날 찍은 CT예요 수술 직후에 찍은 CT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2015월 11일 날 찍은 CT고요 광대 수술을 한다면서 수술 전에 찍은 CT에서 아치가 아예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수술 후 모습에서도 아치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럼 아치 어떻게 해놨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이쪽도 수술 전 모습에서 아치가 안 나와요 여기도 아치가 안 나와요 그럼 아치에서 무슨 짓을 내가 했는데 잘 됐는지도 모르고 이건 환자도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아치가 잘려서 안 보여요 이러면 내가 아치가 어떤지 저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안 봐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10월 20일 날 올해 찍은 그쪽 병원 CT고요 이건 10월 15일 날 저희 병원에서 찍은 CT예요 5일 간격으로 찍은 CT인데 이 두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뼈 다 붙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붙어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 병원에서 찍은 CT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가 다 비어 있죠 그러면 저희 병원 CT를 음영을 좀 달리 해볼게요 이렇게 뼈가 좀 붙은 듯이 보이게끔 이렇게 올려도 저희 병원 거는 여기가 뼈가 없는 데는 이렇게 없는 걸로 나오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는 연부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지금 뼈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여긴 아치가 나오죠 이 아치가 고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 CT에서는 아치가 안 나와요 반대쪽도 보면 여기 멀쩡하게 잘 다 붙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위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안 벌어져 보이죠 그럼 여기서도 음영을 좀 조절해서 저희 병원에서 찍은 CT처럼 보이게 하면 뼈가 이렇게 돼요 거의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실제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이걸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자 다 붙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많은 트릭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 환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의사가 몰라서 환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자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비어있고 뼈가 완전히 덜렁덜렁 거리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이는 섬유성 결합으로 막 이렇게 살이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CT를 보면서 여기 다 붙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는 붙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벌어져 보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이 방향으로 돌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아치가 워낙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그런데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여러분 이 전후 CT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보시면 CT의 퀄러티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이런 데 보면 노이즈가 끼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 그런데 왜 후 사진에는 이런 노이즈가 더 많냐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병원에서 찍은 건데 날짜만 다른 건데 왜? 전에 CT에는 노이즈가 적었는데 왜 후 CT에는 노이즈가 많냐는 거죠 이건 의사의 트릭이에요 뼈가 잘 붙어 보이게끔 보이려고 의사가 환자한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심하게 해주려고 그럴 수도 있겠고 자 볼 때 수술 전 CT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요 수술 후 CT는 이렇게 해놓으면 노이즈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노이즈 제일 많이 끼는 데가 여기랑 눈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노이즈가 안 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노이즈를 만들면서 뼈가 붙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실 때 여러 병원에서 CT 전후 사진들 올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트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봐라 나 방대 수술 잘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잘 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에이 또 CT 갖고 장난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뼈 조금 삼삼일이 벌어져 있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 정도 생길 수 있어요 2, 3년 지나면 저기 뼈는 붙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붙었다라고 판단하는 거랑 2, 3년 지나서 붙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저는 제일 속상했던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그러면 왜 이렇게 돼 있냐는 거죠 여기 뭐 왜 이게 빈 거야 여기가 이거는 저는 알겠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 있는 뼈를 다 빼고 싶었는데 중간에 여기 뼈가 부러져서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다 절고를 못하고 뼈가 남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워낙에는 제거하려고 했던 뼈인데 이거 내가 제거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면 다시 제거해서 고정할게 라고 얘기하던가 저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 이거 처음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뼈를 빼내려다가 중간에 부러져가지고 이 뼈를 못 뺀 거네요 이게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뼈를 못 뺀 게 의사의 실수기는 하지만 뭐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한테 듣고서 환자분이 뭐 그 병원에 가서 왜 여기 뼈를 이렇게 못 뺐냐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의사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의사의 모습이 이거 나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나 일부러 그런 거고 이거 그렇게 말하는 놈은 수술할 줄도 모른다 뭔지도 모르면서 환자 불안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저를 공격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냥 뭐 요게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자르다가 만 거거든요 이 위까지 톱이 지나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 조각에 있는 본칩이라고 하는 거를 빼내려다 보니까 이 얇은데 여기서 끊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뼈가 부러지면요 부러진 데서 피가 나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딱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붙어주면 처음엔 피가 좀 나다가 피가 멎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놨잖아요 그럼 피가 나요 뼈에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상반 고정을 해놓은 경우에는 여기 난 피가 이 상악동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상악동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분 CT를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줄 있죠 이게 상악동에 자꾸 피가 고이고 고름이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입안으로 드레인이라고 해서 빨대 같은 걸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2주 정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반 고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상악동이 열리면서 생기는 상악동염 위험성과 그 다음에 볼처짐을 예방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별반 의미 없는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눈 옆으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자르는 게 여기에 고정할 공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고정을 하려다가 이 밑에서 나오는 안와미 신경을 자칫하면 당기거나 건드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위쪽에 고정을 해줄수록 이게 안전하거든요 광대는 근데 아래쪽에밖에 고정을 못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하방 변이가 생길 위험성이 커진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몇 년 동안 아니나 달라 위쪽에 고정을 못하고 아래쪽에만 고정을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근육이 땡기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교근이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하방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방 변이가 생기면 고정을 여기다 해놨으니까 피버 포인트로 이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웨지 쉐입으로 이렇게 벌어진 환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위쪽에 고정을 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몇 년 지나면 진짜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아치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 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냥 붙으면 다행인데 계속 여기 교근이 땡겨 돼가지고 얘가 계속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CT 찍어서 이게 이 단차가 더 커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자라고 환자한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서 본인은 알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수술하다 이거 잘라먹었는데 아 이거 부러졌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CT 갖고 음영 장난 쳐서 환자한테 이거 다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여기 음영 차이 보세요 이 부분에 음영하고 이 노이즈 올라온 거 차이 보세요 수술 전과 후가 이 노이즈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세요 이걸 갖고 장난쳤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모르겠죠 제 CT가 아주 만족스럽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막 아쉽거든요 근데 보면 최소한 여긴 이빨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긴 이빨 구분도 안 돼요 얼굴 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치아예요 CT를 찍으면 근데 저희 CT는 치아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치아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뭉개져서 사각형으로 나눠요 CT에서 이런 음영 장난으로 정면에서는 음영 장난 안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정면은 음영 장난 안 했죠 노이즈 비슷하잖아요 얘랑 얘랑 근데 여기서는 왜 노이즈가 갑자기 늘어나냐고요 뼈 붙어 보이게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도요 전에는 노이즈가 이만큼 있었는데 왜 후사진에는 노이즈가 이렇게 많냐고요 여기 붙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쓸데없는데 투자하지 마시고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8천만 원 정도면 CT 측으로는 굉장히 싼 거거든요 뼈 수술하는 의사는 최소한 CT 장비는 좋은 거 쓰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환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naprawdę